야, 너 왜 문 빨리 안 열었어? 그냥 돌리면 열리는 거구먼. 내가 아저씨 풀어주겠다고 했지. 이제 나가면 문 열어주겠다고 했어? 뭐라고? 그래, 좋아, 좋아. 네가 나 풀어주면 내가 목말를 태워주고 했지? 이게 끝이지? 열었었잖아. 살려줘도 지랄이야. 욕하지 마. 따라와. 그럼 할 거 있으니까. 뭐 할 게 있어? 진짜. 아이고. 아이고, 진짜. 덕분에 살았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많이 놀라신다. 저도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. 왜 커? 빨리 오라니까? 이 세면바닥을 맨발로 다녀? 뭐라도 쉬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. 진짜. 저 냉정하면조. 저 진짜. 이게 다 원사이즈인가? 몸은. 괜찮으신 거죠? 아 예, 괜찮아요. 제가 생각보다 강골입니다. 아 근데. 덕분에 살았어요. 진짜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이거. 이거 입으세요. 아, 뭐 이거. 이렇게까지. 이거 제가 그냥 해도 된대. 어휴, 진짜. 진짜 용기 있으시고 진짜. 진짜 상냥하신 분이다 정말로. 덕분에 살았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그것보는 토끼로 사람을 찍어버려가지고요. 그쪽 때문에요. 괜찮아요, 괜찮아. 안 죽었잖아. 잠깐만. 울부짓고 있잖아. 그쵸? 괜찮아, 진짜. 죽었나? 도끼까지도 그렇게 먹으려고. 잡아봐요. 여기 밖에서는 빨리 넣을 수가 없어. 불리지만 안하면 돼. 다른 거 가지러 가세요. 이 새끼들아! 이 새끼들아! 이 새끼들아. 가시죠. 응? 저기, 저쪽. 저기, 저쪽. 저기, 저쪽. 저기. 저쪽 전idel 안입니다. 스 belongings. 저기... 저쪽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